많이 아프셨겠죠? 고개 좀 들어 보세요 쌍고피가 터지셨네 고개 계속 들고 계세요 화이팅 제가 마침 고개 지나가서 다행이지 진짜 아찔했거든요 어쩌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거기서? 미끄러지셨구나 네 미끄러지셨구나 한번 볼게요 많이 지나가는데 고꾸러져 있어서 저는 처음에 사람 아닌 줄 알았거든요 정말 놀랬잖아요 제가 마침 지나가서 다행이에요 나머지셔서 지금 팔, 목, 얼굴에도 상처가 많고 여기는 가시가 다 바뀌셨네 이것도 빼야겠어요 핀셋으로 빼드릴게요 일단 코피는 닦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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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피 지혈하게 얼음색 올려놓고 있을게요 얼음색 올려놓고 있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많이 멈췄는데 추우세요? 코피는 많이 멈췄어요 이거 좀 두르고 계세요 무릎에 올려드릴게요 발에는 상처가 심해서 되셨죠? 명은 안 지겠는데 며칠 고생하시겠다 그럼 소독하고 연고 바르고 펜트 붙여드릴게요 많이 따가우시겠는데 고생하시겠음 아줌마 시향을 시투명했다 우선 방문화할께요 좀 따가울수도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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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워요. 내려가셔서 약국 가서 용타 안 생기는 연고 있거든요. 그거 하나 사서 가세요. 관리 잘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양초가 옅어요. 그래서 연고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그리고 연고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고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고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에도 상처 있으신데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쪽팔도 쪽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도 가시나무 빼드려야겠네 이거는 가시나무 빼고 식염수나 물로 소독하고 치료해야해요 잠시만 계세요 여기 밴드 붙여드릴게요 저희가 무로로 밴드밖에 없어서 괜찮으세요? 무로로 밴드 밖에 없어서 괜찮으세요? 일반 밴드가 지금 다 떨어졌거든요 일단 급하니깐 일단 급한대로 이거 먼저 이거 먼저 일단 급한대로 네 네 네 일단 급한대로 이렇게 생겨. 그래도 귀엽죠? 붙여 드릴게요 한 군데만 더 붙일게요. 다른 곳은 괜찮을 것 같고 좀 더 붙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어울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시 먼저 빼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신발이 미끄러우셨나봐요. 여기. 여기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살살하고 있어요. 살살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하면 좀 떨어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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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걱정이 되게 나는데 일단 혹시 모르니까 팔에 고장할 수 있는 거 해드릴게요 지금 팔이 많이 바치셨으니까 어디 아프거나 그렇진 않으세요? 팔이 좀 옥신옥신 알겠습니다 소독할게요 마지막으로 방금 뱅 뱅 뱅 뱅 뱅 귀 파스 뿌려드릴게요 귀 파스 뿌려드릴게요 많이 아프시거나 집에 가셔서 좀 불편하다 싶으면 바로 병원으로 가세요 아쉽죠? 이거는 그냥 감각처치니까 안좋다 싶으면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오늘 그냥 감각처치니까 안좋다 싶으면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오늘 그냥 감각처치니까 안좋다 싶으면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whenever 병원을 가셔야 해요 네, 이제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지금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뇌는 더 뇌의 아픈 медвед야 commenting, 안먹어서, 댄스에 있는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네, 현재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네, 현재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정말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네, 이제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아프리카 patients 네, 관과로 고생하게 돼요 네,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네, 네, 네 잘 되셨다 따뜻한 거 뭐 드실래요? 열은 없으신데 혹시 모르니까 해열 성분 있는 걸로 드릴게요 이렇게 드세요? 사탕 같은 거라도 있으면 드릴텐데 커피이 또 마셨어? 잠시만요 코피가 계속 나시네요 코피가 계속 나시네요 이제 조금 더 하고 가도록 해요 코피가 잘 안 멈춰서 이제 조금 더 하고 가도록 해요 탕 투리 탕 탕 탕 탕 너무 맛있어 상수치료는 다 끝났고 어디서 올라오셨어요? 저쪽에서 어디까지 가드릴게요 일어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남녀는 옆에 힘드세요 천천히 가요